제 방송에서 몇 안 되는 훈훈한 스토리입니다 허팝까지 따뜻한 아름다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이 선생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계사 선생님이셨어요 여행이 좋아서 세계사를 공부를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내 사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갑자기 사옥 앞으로 이렇게 씹당당하게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검은 옷을 입은 보디가드 같은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이쪽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사 선생님이 당당하게 한국에서 내가 못 가는 데가 어디 있어 얘가 북한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선생님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이제 경호원이 그 선생님의 배를 이렇게 딱 손을 대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시면 다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선생님이 다치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서 그냥 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 지방에 사셨는데 그 사옥 근처에 있는 모텔을 잡으셔가지고 새벽 4시에 다시 갔대요 거기를 그냥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보여주셨거든 찍고 제압당했다고 그래도 건졌다고 왜 그러신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 선생님도 잘 모르신데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꼭 사진을 찍어야만 될 것 같다 자기가 젊은 때 그랬다고 그래서 일단 첫 만남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선생님도 맨정신이 아니구나 똘끼가 있으신 선생님인데 그때 선생님이 팔에 이만큼 흉터가 있어요 와 저거 칼 맞았나 이럴 수준으로 좀 상처가 있어서 선생님 그 상처는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어둠의 세계에 발을 좀 들였었지 내 여자친구가 다른 쪽 라인에 잡혀있을 때 이러고 또 이게 좋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맥주 만드는데 그런 데 가면 맥주 공짜로 줘요 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주는구나 내가 알기로 이 세계선 선생님이 나온 대학교가 그 양초장 근처래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돈은 없고 술은 많이 먹고 싶으니까 한 번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 시발 눈치 보고 자꾸 그렇게 먹지 말고 거기 직원이랑 한 번 그냥 존나 친해져가지고 어차피 걔네도 그냥 시발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 정수기 통 있잖아 거기에다가 시발 맥주를 좀 담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네요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한테 꼽을 주길래 근데 우리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기권으로 좀 다닙시다 이런 얘기를 그 선생님이 그냥 깔끔하게 하셨나 봐 근데 또 그 직원이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너 같은 참신한 또라이는 처음이다 마음에 든다 이래서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정수기 통 같은 걸 가져가면 맥주 따라는 거 있잖아 거기다가 따라가서 먹으라 그랬대요 그 선생님이 애들이랑 그때 한 번 어디였지? MT인가 그 비슷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데 술을 자기가 담당한다 그러고 친구 여섯 명이랑 정수기 통을 하나씩 구해가가지고 그 정수기 통에다가 맥주를 받아오셨대요 근데 맥주를 이제 여섯 개를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나오는데 정수기 통이 존나 무겁대 거기다가 또 이게 맥주가 존나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걸 진짜 이렇게 껴안고 끙끙 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데 앞에 있는 자기 후배들 중 한 명이 힘드니까 이걸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애가 그걸 못 보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하다가 이제 넘어진 거죠 계단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Beer, shower 머리부터 발끝까지 맥주를 그냥 목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 중 하나는 맥주를 그 통에 받기 전에 맥주를 일단 존나 먹는데요 거기 가면 500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따라가지고 주워라 마셔라 그러고 존나 한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필름이 나가 있었던 상태에서 그게 넘어진 거라서 근데 그때 행복했다는 기억만 남았대요 그래서 너희도 성인되면 맥주 꼭 마셔보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 이 선생님 생각보다 재밌는 일 되게 많았네요 그때 한 번 정교생이 다 환호했던 순간들 중 하나가 교감이 그때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풍낙엽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가을에 낙엽에 베어 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아침 중에 말 존나 많이 하면 그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던 선생님이 올라가서 진짜 그냥 빠꼬없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그만하시죠 1교시에 수업 안 들어오셨던데 보니까 존나 혼났을걸요 착하다는 개념이랑 좀 달랐던 것 같아 본인이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신 분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은 좀 들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대체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마술한다고 애새끼가 카드 들고 다니고 저 진짜 존나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마술부라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 다 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너 뭐 마술부야 마술부는 너 그럼 더 마술할 거 아냐 존나 꼽을 줬어요 근데 세계사 선생님만 힘들어하는 나한테 와서 준표 마술부 할 거야? 그때 그 선생님이 학생주임 선생님이셨거든요 준표 하고 싶으면 해야지? 선생님 이름으로 올려줄 테니까 네가 해봐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마술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중간중간 제가 마술을 할 때 애들한테 가르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선생님은 알았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도 너 같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꼴통 소리 듣다가 결과적으로 동문회 하면 돈 제일 많이 내는 애들이 너 같은 친구들이었다고 근데 한 가지 확신한 건 네가 마술 강의하는 걸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조급해할 필요 없이 너는 어차피 이 바닥이 아니어도 성공을 할 것 같긴 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유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이 선생님은 평소에 한 번은 내가 고마움을 갚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 선생님은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어봤거든 선생님 마술부 왜 만들어주셨나요? 나 마술 배우려고 아니 근데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똘끼가 충만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선생님이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독특했던 이유들 중 하나가 그 선생님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수업 때 가끔 하셨던 얘기들 중 하나인데 이건 정말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선생님은 지금까지 돈을 모아보신 적이 많이 없답니다 아니 그래도 공무원 월급 꽤 되는데 그 선생님이 연체가 진짜 오래되셨거든 그 선생님이 돈을 왜 안 모으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은 삶의 목적이 딱 하나래요 저랑 목표가 같습니다 본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그 가족에는 자기도 포함이 된대요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이 가족 구성원이 다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를 자기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왜 자기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를 돌아갔대요 나는 여행이 좋아서 세계사를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내 직업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아테네에 가서 그때 이 세계가 일했고 가이드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걸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을 모시고 공무원 첫 월급이 나왔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가족들을 전부 다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거야 1년에 한두 번씩 돈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진과 추억들이 마음에 남는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인생은 누군가한테는 적은 행복한 기억으로 많은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많은 즐거운 일들을 만들면 적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잊혀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생각에 가족분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여행밖에 없다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삶의 이유가 마술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마술이 좋으니까 히히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살면서 꿈이 생겼던 것 같아 마술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려면 나는 마술을 해야 되고 마술은 돈을 많이 못 번다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답을 찾다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정확히 제가 이름도 기억나는 몇 안 되는 선생님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졸업한 후에도 여러분 두 번이나 얼굴을 뵀습니다 근데 이 두 번 얼굴을 뵌 게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거리 공연 때 우연히 두 번 뵀어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마주치려면 마주치나 봐요 제 인생의 목적과 꿈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다 그런 분 한 분을 만나면 근데 정말 좀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오늘은 가슴 따뜻한 훈훈한 얘기였습니다 제 방송에 원래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seem booster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